음~~ 유지허터라고 해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지허터 빨리 파슴 기다려 응 응 옳지 1분 1초 내 본능과 싸울 아는 도독한 귀여워 엄마 엄마 하늘에서 탕수육비가 내려와 이건 바로 그대와 나의 데스티니? 오 예 오 예 오 예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아 미쳤다 칼로리가 절반이면 뭐해 두 배로 먹으면 똑같은 거 알지 아 티발제 씨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청산하자 나 집가야 돼 오케이 술값은 2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나? 가성비 개쩐다 와 역시 필라이드 배꼽이야 유지는 집 초대해줬으니까 술값 빼주자 아니야 나도 같이 될게 야 무슨 소리야 집은 집이고 음식은 음식이지 그렇게 치면 나 안주 별로 안 먹었으니까 안주값 빼줘 유지도 유지한다고 안주 안 먹고 이것만 마셨어 개솔 말고 우리끼리 엠빵해 아 그럴 거면 단부터 우리 집에서 만나 근데 얘들아 나는 경기도 살잖아 택시 타야 되니까 택시비는 좀 빼주라 오 얘들아 됐다 여기부터 치우자 응 너는 집 제공해줬으니까 설거지는 우리끼리 하자 얘들아 학민민들 설거지 왜 하냐 다 같이 치우자 가만있어 치워 음식은 음식이고 설거지는 설거지지 근데 얘들아 나는 경기도 살잖아 빨리 가야 되니까 설거지는 좀 빼주라 가다가 백봉사 오 마이갓 미울 수 있을 거라 했잖아요 자주방에는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벽기 데려 이건 유지만으론 부족해 철형만이 살 길이다 나 머리 감는다 뭐? 일주일만 쳐마 나 딱짓머리 못 참아 잘라줄까? 머리 묶고 싶어서 못 참아 역시 전망보다 못머지 좋은 아이디어 나 기절 야 나 너 때문에 머리 묶어도 더워 에어컨 들까? 범 바람 머리 묶고 머리 묶고 머리 묶고 잘라줄까? 언니 역시 깡패세요 물 다 떨어졌다 채울까? 다 떨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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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여도라고 나불거리신지 2주차예요 씨 그거 좀 한다고 유지가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똥배 클리어 문명의 달 클리어 뭐.. 뭐야? 자연인이야? 머리카락 좀 들어줄까? 잘라줄까? 빠질까? 안 되어도 머리빨이야 모발 클리어 하아 숨 참고 라이브 나도 유지 빨리 진짜 유지인가? 오 오사? 오사 오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유지는 이 모든 옷들을 벗어던지고 다이어트 굴레에서 벗어던 다이어트 굴레에서 벗어나 다이어트 굴레에서 벗어난다 태풍도 다세요 네 나도 유지 이제 진짜 태풍한 유지 아파 인물이다 wasted 아 오예 어? 어? 언니 혹시 깡패세요? 살짝 빠졌어 에? 그게 말이 돼? 고기를 그렇게 먹고? 말도 안 되지 마 살짝 빠졌었나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에스콘을 켜 에스콘을 켜 에스콘을 켜 에스콘을 켜 잘한다 에스콘 다시 한번 힘내봐요 에스콘을 켜 오케이 잘했어 에스콘 혜연 가만히 대고 가만히가 됐는데 왜 이거 어떻게 해요? 아 저 어떻게 해요? 아 저 어떻게 해요 언니? 에스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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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